저희가 같이 모여서 감사패를 준비를 했는데요 감사드리고요?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릴까요? 네 마이크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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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패 한결같은 모습으로 팬세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늘 좋은 음악을 들려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팬세지 모임에 자주 참여해주시고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며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 홍대 밴드 씬의 모범이 되시길 강요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팬세지 일동 오 멋있다 자랑도 할까요? 우와 우와 이자님 오셨으니까요 이거 팬세지 모임이었군요 네 아 저희의 공연이 아니었구나 이거 바이 바이 네 일단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yering 으흐흐흐흐흐흫 이거 3등분해서 가져가야죠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저희와 함께 저희 좀 돌아다니겠습니다